뱃속 가스와 부글거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흔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다. 가시는 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로 인해 생긴다.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 및 외부 요소에 대한 반응이 이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. 뱃속 가스와 부글거림 증상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은 너무 흔하게 발생해 이를 겪는 사람에게 난처한 문제가 될 수 있다. 가스가 축적되어 불쾌하고 민망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 때문에 무엇이 뱃속 가스를 유발하고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. 오늘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7가지 가장 흔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. 뱃속 가스와 부글거림의 원인일 박테리아 세균총의 불균형 과다한 가스는 장을 보호하는 박테리아의 불균형 때문일 수 있다. 뱃속 가스와 부글거림 증상은 위장염이나 감염증과 같은 소화 질환을 겪고 난 후 흔히 나타난다. 위의 pH는 빠르게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늘어나면서 특정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다. 이런 경우 프로바이오틱이나 프리바이오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. 이들은 장의 건강한 박테리아를 유지하는 것을 조절하는 데 아주 좋다. 2. 장속 식품 발효로 생기는 뱃속 가스와 부글거림 소화관에 있는 일부 박테리아는 소화 과정 동안 특정 식품을 발효시켜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. 이 활동은 보통 대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가끔 박테리아가 소장으로 들어가 조기 발효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. 식품이 완전히 소화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가스가 배출될 때까지 늘어나게 된다. 최악인 것은 이것이 복부 팽창, 통증 및 기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. 3. 너무 빨리 먹는 건 무슨 이유에서든 점심을 몇 분 만에 해치우는 사람들은 가스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. 식사 중에 다량의 공기를 삼키게 되어 장 내 가스량을 늘리고 트림과 부글거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. 4.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을 소화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나이 및 특정 요소의 지속적인 노출은 락타아제 효소 수치를 낮출 수 있다. 알다시피락타아제는 유제품의 소화를 담당한다. 이런 식품 섭취 후 소화 문제가 생길 경우 유당불내증이 있을 수 있다. 이 경우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다. 유제품을 유당이 없는 대안식품으로 대체해야 한다. 호르몬 변화 여성들이 폐경기 동안 경험하는 호르몬 변화 및 호르몬 관련 질환은 가스의 과다한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. 과학자들이 아직 어떤 호르몬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것을 겪는 사람들은 소화활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. 증상 조절 및 발생 횟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. 6. 뱃속 가스와 부글거리 매원인 글루텐 민감성 가스는 셀리약병과 같은 식품 알러지나 기타 질환의 명확한 신호일 수 있다.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흡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이어져 그 결과 소장 내벽에 작은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. 그러면 이것이 복부에서 염증 및 기타 소화를 방해하는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이런 증상들을 제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식생활에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. 7. 노폐물 축적으로 인한 뱃속 가스와 부글거린 변비나 장래 노폐물 축적은 가스 및 기타 소화 질환의 잠재적인 원인이다. 노폐물이 대장에 쌓여 있으면 이것이 박테리아 세균 총을 변화시켜 평소보다 가스가 더 생성되게 만든다. 이따가 장이 영양소 흡수 및 필요 없는 노폐물 제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.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물, 섬유질 및 소화 작용을 하는 기타 식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. 이 문제를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임을 기억하자. 여기에는 가스 생성을 늘리는 식품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. 이 모든 권장 사항들을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의사를 찾자. 이 문제를 맞추고 있다면 우선은 오래를 치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